김선생이 넣어서 기분이 좋을 만한 조사를 하나 넣어보세요. 김선생이 환하게 웃을 만한 보조사. 화면 아래를 보지 마시고 이걸 보고 생각을 하세요. 그렇죠? 김선생의 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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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왓. 이런 시장. 도. 만. 조차. 야 이건 무슨 말이야 엉망이야 엉망. 배도 나오고 뭐 엉망이야 이런 얘기지. 그래 이거 다 보조사에요. 뜻을 가졌잖아요. 이런 것들이 보조사야. 김선생이 좋아할 만한 보조사. 김선생이 배. 배. 만 나왔다. 봐 이렇게 화나게 웃잖아. 김선생이 배만 나왔다. 배만 나왔다. 그럼 봐. 이 보조사를 딱 붙임으로써 어떤 뜻이 전제된 거야. 배만 문제지. 딴 데는 세 끄네. 라는 의미를 딱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. 그죠? 이게 보조사요. 됐어요? 근데 만 뿐만 아니라 선생님 지금 뭐 설명하는가 하면 만 말고도 만 말고도 기뻐할 수 있는 보조사가 있죠. 그게 뭐예요? 김선생이 배는 좀 나왔어. 배는 나왔어. 딴 데는 세 끄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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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